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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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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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무능하게 보이는 사람 형편없게 보이는 사람 어쩌면 내 가정에 내 가족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를 내가 볼 때도 이 아이 되어서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볼 때마다 실망투성입니다 늘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불안하게 합니다 항상 엎드릴 때마다 이 아이가 내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을 기대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은 남편에 대한 실망감에 젖어 있습니다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때로는 체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토 안에서는 운명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팔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동안에 이러한 사람은 아직도 더 이상 태어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장 훌륭하게 세셨던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바울이 자신을 가르쳐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전통적인 하나님을 숨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유대인이라는 고백 속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고향이 나는 길리기야 다소에서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대학자입니다 율법은 613가지가 있는데 이 율법에 관한 이 사람은 가말리엘은 최고의 학자 밑에서 이 사람은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히 무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대단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전통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나는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율법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대단히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특권층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는 말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그런 신분입니다 사람은 유대인인데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은 다시 말해서 국적은 어쩌면 주권은 로마 시민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전생에 보게 되면 다른 사도들은 전부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지만 이 사람은 십자가 초행을 못 시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두대에서 이 사람은 순교를 했던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했더니 바로 이 사건이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신문을 하다가 옆에서 누가 킥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했더니 천부장이 하는 말이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노라 했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천부장이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좀 더 내려가면 성경은 또 다음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전 1절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나민 집화 사람입니다 베나민 집화 사람입니다 이 베나민 집화는 엄청난 명문 집안입니다 열두 집화 가운데 베나민 집화라는 이 집화는 어떤 집화냐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건국 이래로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베나민 집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로데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로데기는 유대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했던 사람이 바로 모로데기입니다 에스드라는 왕비가 있습니다 이 에스드 왕비가 바로 베나민 집안 사람들입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명문 집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전통적으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의 뜻계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는 명문 집안 베나민 집화에서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입니다 이렇게 자랑했던 이 바울 나중에 처음에 사울이 됐던가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람 모습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지만 서대행전 7장 58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일곱 집사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대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서대반 집사가 집사를 직분을 받고 전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로 바울되기 전에 이 사울이 서대반을 돌로 때려 죽인 주동자였습니다 그 사건은 4대행전 7장 58절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자가 바로 바울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치를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칭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성격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서대반 죽여놓고 성격은 담가 지청을 하고 있습니다 4대행전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서대반 죽인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에 나와서 소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워놨습니다 우리 집안은 모태신앙입니다 하는데 예수 못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는 데서 대단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전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울, 이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하지만 예수를 못 만나다 보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만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성격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4대행전 9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가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있습니다 위협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건 공포의 대상입니다 보기만 해도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한테 걸렸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눈에 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무조건 찾아가서 죽이고 이 사람 핍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울이 한 사람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한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만 괴롭히고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저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도 저 사울은 예수 안 믿을 거야 했던 이 사람이 가장 악맹 높은 사람 아무도 그 사람의 변화될야 하는 생각지 않았던 이 사람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저 상태에서 변화 안 될 사람이야 저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 자신을 내가 돌아볼 때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나는 여기서 더 나아질 게 없어 더 나아갈 수가 없어 이 상태로라도 내가 이렇게 살다 가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스스로 자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쓸 수 없는 이 바울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이 사람은 그때까지 다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오게 되면 이 담의 세계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담의 세계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담의 세계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 때에 갑자기 사도행전 9장 3절에는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빛을 만나버립니다 빛을 만나는 순간에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찬란한 빛이 비치는 순간 이 사람은 그 빛이 너무 강체가 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빛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니 오늘 바울이 이 빛을 만난 것은 바로 누굴 만납니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그는 예수를 만납니다 성격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빛 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악명 높은 이 사울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 주님은 이 사울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하늘 나리에서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름을 다 기억하시나라는 사실 하늘에서 그 이름이 들려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시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살다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높은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온 내 모습은 너무나 형태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의 딸지라도 오늘 담의 세계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담의 세계에 서면 오늘 반드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빛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에 조금도 없어지나니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빛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그분이 당신이 아닌가요? 어둠과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빛을 만났다면 우선 그 빛이 내 마음에 내 심장에 빛이 나면 어둠은 사라져야 됩니다 어둡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근심은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 사라져버립니다 안된다는 생각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 있으나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무서움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하루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음색할 때에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칠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비치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빛 대시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다면 내 마음에 어둠은 없어야 합니다 걱정도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 대시는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이 여러 가지 사회가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민족에게 생명의 빛 대시는 예수님이 임하신다면 이 민족은 어둠은 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비치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내기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 서로 삶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빛을 영접한 그 순간 서대행전 9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 바울이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생명의 빛 대신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완전히 꼬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뻣뻣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습을 보면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제가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여준다 겸손한 사람은 높인다 빛을 영접하는 순간에 바울이 왕일이 꼬깔아집니다 바울이 엎드리십니다 엎드려졌더니 하늘소리가 들려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엎드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는 절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교회 안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빛을 영접하고 엎드렸더니 하늘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오늘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빛대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항상 엎드리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있을 때에 성경의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강단에서 흐르는 생명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만한 사람은 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엎드린 사람인데 교만할 때 어떤 한 가지 현상을 나타나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 벼락이 쳤습니다 이 벼락은 번개를 동반하는데 번개 칠 때에 절대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벼락 맞습니다 낮은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벼락 칠 때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벼락 칠 때는 엎드려야 돼요 영적 생활에서 벼락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벼락 맞습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벼락 칠 때에 어떤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지냐면 몸에 쇠부치를 가질 때 벼락 떨어집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쇠부치는 과거에는 동전을 화폐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벼락 칠 때는 세상에서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을 너무 쫓아가다 보면 벼락 맞습니다 세 번째 벼락 칠 때 밖에 나가서 물 속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호우적 거리지 마세요 물은 전기를 전류가 흐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시대는 벼락 치는 시대입니다 벼락 맞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벼락 떨어지나요?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 물 속에서 호우적 거리지 마세요 벼락 칠 때는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우리는 엎드리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엎드립니다 점점 점점 겸손일 수밖에 없어요 곡식은 영글수록 수굴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물은 위에서부터는 밑으로 흘러요 절대 영유가 안 됩니다 내가 물을 받으려면 낮은 곳을 찾아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이 자리에 빛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엎드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엎드렸더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대행전 구당육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빛을 영접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 말씀이 귀가 열려지더니 서대행전 구당육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누가 그러세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지시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간섭해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내가 빛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엎드린 신앙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지시합니다 콘토를 합니다 이제는 너의 인생이 네가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앞으로 인도할 것이야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빛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이 엎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의 귀가 꿀맛같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성격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구장 7줄 말씀 보게 되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같이 가던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일행들이 있는데 오늘 빛을 만난 사람만 구별돼요 많은 사람 가운데 바울만 구별됩니다 바울만 택한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다 있지만 다 생명의 빛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다닙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 마음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응답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독백으로 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1년 9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서울이 일어나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정리합니다 빛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빛을 내가 만났더니 내가 엎드리십니다 엎드려졌더니 하나에 말씀의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말씀의 귀가 열리니까 주님이 나를 지시하시고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별되더란 말이에요 구별되었더니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명의 빛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과거에는 내가 똑같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육의 생활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화려하고 좋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세상 끝이 잘 보인다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 생명의 빛을 만난 순간부터 눈은 떴는데 육의 끝이 안 보여요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빛되시는 예수를 만났던 바울은 4대행전 9단 17절에 오늘 이 사람의 눈은 떴는데 눈이 어두워져버렸습니다 이때에 따라서 주의 종을 알아본다 4대행전 7장 58절에는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돌로 쳐주겠던 이 사람이 생명의 빛되시는 예수를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달라져요 아나니어라는 종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하실 말씀이 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갔을 때에 전에 같았으면 생명의 빛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에 사울된 그의 모습은 아마 틀림없이 아나니에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을 만나고 난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 처음 만나는 아나니아는 종을 볼 때에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으려고 준비합니다 생명의 빛되시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점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빛을 만난 사람이 순종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성경이 그렇게 정을 하고 있어요 절대 주의 종과 대적하지 마십시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직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지적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하는데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기는 형 아론이 있었고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이 미리암이란 누나는 삼남매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노예의 제도에서 태어났던 그런 석 달 동안 그 어머니가 이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고베 바로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노예의 남자가 태어나면 산파들에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출산할 때 받아낸 이 산파의 맘에 은혜를 주셔서 죽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나일강에 갈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냅니다 이때 그 나일강에 갈상자에 담아서 떠내려가는 이 모세 아기가 담겨있는 그 갈상자를 따라가면서 계속 쫓아가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나중에 바루공주가 내려와서 이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모세가 담긴 갈상자를 건져내었을 때에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에 이 바루공주가 그 히브리 남자인 모세 아기를 양자 삼을 때에 바로 계속 따라오던 그 소녀가 유모를 속였는데 모세 친어머니를 유모로 속였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모세에게는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그가 어떤 한 요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때에 구수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구수가 감동입니다 이 사람이 그 여자 타미나스가 아니라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사막으로 나왔습니다 늘 분쟁하고 싸웁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이 소수민족인 이 사람들은 늘 부딪힙니다 모세가 저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없애주고 자격지심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동족 가운데 한 여자를 안으로 맞이하면 저 사람들이 스스로가 열등감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수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때 바로 이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 생각에는 모세 동생이 다른 여자를 또 얻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리암의 정면으로 비판하고 났을 때에 아론이 합세해버렸습니다 형과 누나가 모세를 건드렸습니다 4대 2년 7장 38주는 이때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가르쳐서 여기를 가르쳐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교회 말하면 영적인 교회 광야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갑자기 불러냅니다 너희들 내 앞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 광야교회 단임 목사였습니다 불러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간데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면서 책임을 얻어 물어버렸냐면 미리암한테 책임으로써 미리암이 한샘병에 걸려버립니다 잘못은 분명히 얘기한다면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비방했던 미리암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을 말하나요 내가 아무리 친한 한 형제예요 친척이요 누나와 동생 사이랄지라도 모세는 내가 세운 종인데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네가 비방하느냐 절대 교회 생활에서 주의의 종과 부딪히지 마세요 부딪히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화가 돼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바울처럼 생명의 빛대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반드시 처음 만난 주의의 종에게 그런 순종합니다 여기서 주의의 종을 알아보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떠지 못할 때에 이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를 할 때 눈이 떠져버립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생명의 빛대시는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내가 의림당할 때에 돕는 자를 보내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인전 9단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이 안수할 때에 따라서의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만 만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까 내 성격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빛대시는 주님만 만나버리면 내가 가장 부족한 내가 보잘것없던 내가 주님과의 원수자리에 섰던 내가 주님이 가장 크게 서시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빛대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나았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4대행전 9단 20절에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가했습니다 잠시 전까지 담에 새겨 오기까지 이 사람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인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생명의 빛대시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난 그는 즉시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 이 사람의 담임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이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4대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최초로 저 유럽의 마게도니아에 예수 그리토를 정교했던 성교했던 산정인입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 터키를 말합니다 그 터키를 시작해서 유럽 전 지역이 보호맞이기 시작합니다 성경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행전 19장 성경말씀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느냐 하면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여들고 귀신 돌린 사람의 사방에 모여들더니 이 바울이 미처 손을 설 수가 없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천조각을 갖다 갖다 얹으니까 병이 치료되어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사람이 더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후서 12당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모든 사도들이 하지 못했던 한 가지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내려온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더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전도하다가 사람들 돌로 쳐서 이 사람이 기절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성바퀴 갔다가 집어 던졌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온몸 피토성에 된 채로 다시 일어나서 또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에 미쳐서 예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살다 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마지막 성경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갈라데의 6장 14절에 이 사람이 숨겨 직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돈을 남기시겠습니까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명예를 남기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기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무엇을 남긴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다 잊혀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십시오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소를 자랑하세요 바울 고백합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는 특권적인 사람이며 그는 말씀에 뛰어난 사람이었으며 그는 대대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는 오직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했던 이 사람이 막상 예수를 진정 만났을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해보세요 저는 강조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후진국들이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경제 혁명이 일어나고 경제 대국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 전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그랬습니다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미국까지 청교들이 들어가서 오늘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지만 하나는 이 나라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남북 통일시켜 주실 것이고 반드시 가장 작은 나라가 가장 강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토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로인 모동조회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예수 그리토만 자랑하는 생명의 빛 대신은 주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네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